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 불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 이보다 더한 것은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경고음도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영자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자가 해야 할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는 일 그리고 제대로 경영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묶어서 저는 경영자가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해야 하는 일을 잘 아는 경영자가 돼야 된다 무엇을 자신이 잘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두 번째는 제대로 판단하는 일 그리고 제대로 경영하는 일 마지막 두 가지가 성과를 만들었는데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경영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은 곧바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설을 낳게 되고 그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행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증 성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섯 단계를 항상 수행하는 자가 경영자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판단 혹은 추측 세 번째는 가설 설정 네 번째는 행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검증 혹은 성과에 대한 검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경영자가 자신의 어떤 판단 혹은 가설 혹은 전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기불황 두 번째는 경제 위기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혁명으로 대신되는 대표되는 기술 변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균형 상태인 뉴노말의 시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 정돈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필요성 올바른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자는 통념을 깨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이제 경영성과를 발휘하면서 한 20년 30년 정도를 뛰어오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고정관념, 통념, 선입견 이런 부분에 젖어 있을 가능성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파고가 자신을 덮치기 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 그런 통념들이 올바른 정치의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업계에 풍부한 경험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직이나 도덕과 같은 그런 원칙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개선과 혁신과 그리고 변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기불황을 헤쳐나가셔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어쨌든 경영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따라서 핵심 포인트의 네 번째는 불황에 걸맞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부모의 부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영자가 수행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가 절감과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시장 개척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기존 고객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책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장인 해외 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또 불황과 함께 저가 시장이 부상을 하는 것이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새로운 시장에서도 가능성의 물꼬를 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의 다섯 번째는 기존 사업 모델의 쉐락에 대비해야 됩니다 사실 좋은 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근데 근래에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전환되고 세상에 모두 다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잘못된 정책의 어떤 강제나 강요로 인해 가지고 기대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시극하고 이때는 특히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에 오랫동안 자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꽤 괜찮은 튼튼한 그런 사업 모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베넥의 시대는 리스크를 좀 공세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새로운 성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불황이 심해지는 앞으로의 몇 년 사이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전통 사업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왔던 그런 기업들로 중심으로 해서 사업 모델의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꾀한다 장기 불황이 일본처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저성장 상태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핵심 포인트의 여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이 경영자의 중요한 책임 상황이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방어적으로 불효불급한 자산을 미리 매각함으로써 가능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핵심 포인트 일곱 번째는 선제적 구조 조정을 반행한다 성장률이 비교적 5%, 6%, 4%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고성장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지탱해 왔습니다 지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비용이란 그런 면에서도 좀 방만한 점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사업 부문 가운데서도 이익이 되지 않지만 또 앞이 안 보이지만 그저 관성에 따라서 끌어왔던 그런 사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구조 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불류불급한 그런 자산 매각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구조 조정도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제적 구조 조정이란 부분들이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덟 번째 핵심 포인트는 경영자가 시간 배분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영자의 시간 배분을 조정한다 불황을 탈출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회사의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지원 부서의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영자 스스로가 경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는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평상시에 비해 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가용 가능한 시간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본업에 투자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불황이라든지 아주 극심한 불황이 닥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에 최소한 30% 이상 정도를 자신의 본업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30%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본업에 투입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현저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핵심 포인트 아홉 번째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접촉 면적을 적극적으로 넓힌다는 겁니다 여기서 접촉 면적이라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 해결책과 새로운 그런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사람을 만날 때 가지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이 왔을 때 움츠려들지 말고 시간을 좀 내서 가능한 접촉 면적을 사람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유튜브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떻든 자기 자신에 공급되는 유입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더 풍성하게 함으로써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기회를 만날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불황기를 헤쳐나가는 경영자의 자세라고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열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긍정에 주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 좋지 않은 이야기 낙담하거나 체념하게 하는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조직으로 또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방어막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에 주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극심한 불황이 오더라도 그 불황 국면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긍정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탐구자의 자세를 갖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기시라든지 불황시의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장기 불황과 경제 위기의 발발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그런 엄혹한 환경 속에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생존을 넘어서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불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낙담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그런 훌륭한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